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7일 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10분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함께 만지고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추석도 하나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게 즐거움일 수 있겠지만 모든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7장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 대해서 앞에 한 단락을 다뤘고요 오늘 다룰 1장 12절에서 6장 12절까지는 우리가 저자의 시험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5장 8절에서 6장 12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인간 생활 가운데 특히 공허한 인간 생활 가운데 각종 사람의 특히 다양한 이들의 그러한 각가지 그러한 예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1절에서 22절 그것은 사실 12장까지 7장 1절에서 12장 12절까지는 저자의 시험이 아니라 저자의 살핌과 검토에 대한 또 다른 단락이기 때문에 오늘은 7장을 다루지 않고 5장 6장만 다루겠습니다 5장 8절 9절에서부터 6장 12절까지는요 몇 가지 예시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여기 보면 공평과 의의의 다툼 아래서 가난한 자들이 억압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의가 있는 많은 공의가 있는 그런 속에서 많은 다툼이 있죠 심지어 그러한 일을 관리하는 관리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익숙한 왕들도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공허한가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는 것으로 하나의 예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을 사랑하는 이들이 만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부를 충만히 가졌어도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 잠들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이런 예를 통해서 만족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 예시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세 번째 부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안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신경 쓰고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14절에 보면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소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기가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재난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6장이 왔습니다 6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충한 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함과 종교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예시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혼이 선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수구한 것으로 입을 위하여 더 잘 먹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 혼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부는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혼이 채워지지 않는다 즉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을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은 그 혼은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다는 것을 예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인데 1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낙이 있는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 무슨 낙이 있는다는 것을 여기서 그림자 같이 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부와 많은 지위와 이런 것을 붙잡는 것 같지만 바람 잡는 것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을 예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면에서 이런 공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시로 말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전도서에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사람에게 여전히 많은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누리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가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한 본질이 공허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또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즐겁게 사는 것 또한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런 것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타락했는데도 이러한 것을 준 이유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보존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목적은 예창조의 사람, 예창조에 속한 옛사람에 있지 않고 새창조에 속한 새사람으로 하나님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을 누리도록 격려줍니다 만일 사람이 이런 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계속 좌절하게 되고 자기가 누린 것을 자기가 성취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거기에 어떤 즐거움과 만족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최종 목적을 하나님의 우리를 새창조로 이끌기 위한 옛창조에서 새창조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코 이런 것을 우리의 어떤 이런 것에 빠져서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내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믿는 일들도 많은 것을 성취하여 성공하게 하시지만 이런 것에 만일 빠져서 산다면 우리는 공허한 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하는 말이죠 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하는 전도자도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공허의 전시장과 같다 하나하나 보고 가지만 결국은 공허의 전시장입니다 이러한 공허의 전시장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런 것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에 얽매이고 사로잡힌다면 이런 것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썩어짐에 이런 종로릇에 빠지게 되고 이런 공허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살아야죠 그 다음에 신약의 에베소서 1장에 왔는데요 신약의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차이가 있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죄인이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몸의 지체가 되는 걸 말하죠 죄인의 각도에서 얘기를 한다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영원한의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뜻을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안에서 그분이 뭘 갈망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갈망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충만인 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1장 3절에서 21절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과 위치를 얘기를 한다면 그 뒤에 부분, 뒤에 달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뒤에 달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필요한 생활과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러한 책임과 위치, 축복과 위치를 얘기한다면 뒷부분은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필요한 생활과 책임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선택 두 번째, 아들의 구석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입니다 성경을 읽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1장 3, 4절에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에게 구석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와 말미암아 구석,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구석,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23절, 13,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의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의 산성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선택과 미리 아심, 아들의 구석,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얘기하죠 도장을 찍을 때 그 사람의 소유가 되듯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증은 뭡니까? 우리가 장래에 얻을 하나님에 대한 미리 맛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분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곳은 이러한 3일 하나님의 분배 아버지의 선택, 아들의 구석,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이죠 조직체는 사람이 안배하고 조직하면 되지만 유기체는 생명이 있는 것이 유기체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유기체인 몸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죠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만물 위에 교회에게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이 말은 누구에게라는 말은 어떤 전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뭘 전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중 능력을 전달합니다 어떤 능력이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다스리는 능력, 또한 머리되는 능력 이런 사중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결코 조직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부담은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겁니다 즉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제 몸을 보십시오 제 몸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이 몸은 시체가 되죠 그리고 이 몸은 계속 생명을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각 마디 지체에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중 능력이 몸에 계속 전달되고 전달되고 분배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 안에서 유기체인 교회는 옛 창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인 새 창조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정말 무한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표현한 그리스도는 무한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언이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또한 그분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유기체인 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유기체이지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 그분의 분배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